한국어 자막 한국어 자막 한국어 자막 한국어 자막 한국어 자막 한국어 자막 어머 안되세요 나오고 다음번 마지막에 한 번 더 치실게요 욕심이... 욕심을 버리려니까 또 빠졌어 빠졌어 너무 허망한데요? 너무 허망한데요? 연애는 좀 연애는 좀 응 응 응 마스크 입어봐 마스크 입어봐 마스크 입어봐 마스크 입어 방향이 다 오픈해져있네요 아아 아빠 아아! 저기 어디 있습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너무, 옆으로 너무 많이 걸어갔어요. 아, 예. 네. 어젯네. 처음부터. 학생들이. 형, 그가 났을 때. 아, 나야, 나야, 나. 끝. 잘갔다. 아아! 아아! 네, 센터. 악성 스톨스입니다. 저 분 첫하리랑 하고, 춰고 가실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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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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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공이에요 와! 세트 나인 흰 공입니다. 좀 안에 세크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잘할 것 같은데? 네, 나이스! 네, 나이스! 무서워. 무서워. 네! 다행히. 키가 잘 다. 딱 안 얻었습니다. 하나 더. 하나 더. 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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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어. 소중한 أن, 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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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어. 저, 굴러가, 굴러가, 굴러가. 그냥, 앞에서 쉬세요. 네,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걸 해야겠어요. 또 시작이다 이거 클럽인데? 네 한국에 계신 분들도 없나? 네 한국에 계신 분들도 없나? 네 어떻게 멘탈 찼지 아무 생각 무정 못 사 배운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게 원래 맞는 거 아니야 그동안 잘못했던 거를 다 있는 거지 태극권의 시장이잖아 다 있는 그동안에 시작 잘 맞았어요 센터입니다 너무 신날 것 같아 누구나 다 신날 수 있어 자 약간 좌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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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들리지 말고 거기에 님면 다 침을 버리라니까 왜 세게 치려고 이렇게 세게 차지면 한건 아닌데 나도 못 치면 상황이 왜냐면은 척추면 되는데 척추면 되다가 척추면 되잖아 아쉽다 자 벌타나 바람이 있어 바람 아니에요 바람 얘 왜이래 우리 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철원이 너는 있잖아 멀리 보내려고 하지 말고 공범 맞춘다 생각하고 핸드폰 아 앞으로 왔어 안나와 으 으 으 으 으 5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아... 짜리는데? 몇 번 아예... 몇 번 아예 있네요? 차량도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요. 너무 잘 지셨어요. 아니 가보면 뭐... 아니 아니... 엄청 먹고 있었는데? 아니... 가보면 딱 핀이 아니었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이에요. 네, 이에요. 네, 이에요. 엔지?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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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마치겠어요. 먼저 치세요. 아 오늘 무결점 플레이인데 어 여기 고양이 냄새 나네. 아 여기 내가 추천할 거에요. 커서 옷이네 고객님 그 뒤에 나오셨죠, 여기 뒤에 아이고 또 건너가서 치셔도 되세요 살아있을거 같아요 아까도 살아있어요 되게 자유도가 높은 굴리장이네 고객님 무서워 흐흐흐흐거 흐흐흐 이번에도 가줬어요, 가서 또 치고자 이제 밑을 때리기 시작 샷! 아 나이스! 나이스! 자이버가 맞을때가 됐는데 여기 몇 번을 해야? 여기 몇 번을 해야? 5번으로 가? 4번으로 가 4번으로 가기 4번으로 가기 여기 가요? 어렸어? 네 나이스! 아 네 나이스요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쭉 갔어 안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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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깬 안 넘어갔어 Bonjour 내리막이라 Spray 내가 볼 때 지금 티가 너무 낮아. 왜냐면 저기 요구만 때리거든. 요구만 때리고 있어. 요구만 때리고 있어. 김티러 가져와요. 롱티였을까요? 아뇨, 됐어. 감사합니다. 이 연습수잉은 좋은데. 그렇게만 칠데요. 한 번 더 치고, 저 분 두 분 치실 때 칠데요. 이거 연습수잉 엄청 좋아. 너무 시러웠는데. 굉장히 가까이 간다. 그렇죠. 뭐야? 가지 쌓아간다. 나도 왜 전염병 하지? 전염병. 어? 저 골크로 빠지는 것 같은데? 어디 들어갔어? 얼마야 이거 거리가? 거리 125호요 125호에서 130호까지 이것도 아피네죠? 네, 아피네 아, 이 아피네 참... 사람이 좀... 놀았다 고민하기만 이러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125호요? 네, 125호, 130호 230호까지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여기다 박았지? 누굴까, 이거? 뭐가 바뀌어 있던데요? 바뀌어 있던데요? 바뀌기 귀찮아서 아휴... 아휴... 다 버렸어 안 돼 어휴... 얘 차... 빨리, 빨리 아휴... 진짜, 좋다 좋다, 진짜 어휴... 요것도... 근데 약간 오른쪽 아휴... 아휴... 다시 내려올거야 괜찮아요, 길어도 내리막이라... 백스핀... 이놈으로 내려와 카수 더워 오른쪽으로 내려와 하아 아니 아까 그 위에 바가로운거 뺏어가지고 두시지 여기다 다시 담아둘다 여기 안내면 다시 사겠습니다 하아 두시지 빼서 세월 번을 보낸 apparently 미안합니다 됐어! 바탕수 네 타세요 바쁘지가 않은데 면접어요 10개 너무 면증ku 너무 높다 쭈는데요 이게 옆으로 퍼져서 가파른데 これで 어떻게 찍지 저기에 구멍하나 있는데 어디가 핀이에요? 저 빨간기팔 2개인데 네, 빨간기팔 2개인데 처음에 여기 다쳤거는 아이피에요 먹어보고 치시라는 얘기에요 다쳤고 치실게요 여기 핀이 더 앞에 있는 아이피가 네 아이고 다 일로 가게 돼 시야가 여기가 막혀 있어가지고 여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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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저랑 같이 치시죠 왼쪽 뭐에요? 오비에요? 여기는 오비 없어요 아 오비 없어요? 네 그럼 지금은 안 내려올거 같은데 안 내려오 저도 안 내려올거 같은데 네 너무 많이 올라갈거 같아요 저 하나 칠게요 아 네 치세요 영원님 멀린거 치세요 응 한번도 안쳤습니까? 전반 멀린 한번 해서 아 일본으로 쳐도 안치네요 여기 좌측은 해제도 오른쪽은 오비네요 아 그래요? 네 해제도 들리니까 남치 해제도 티에 가서 그냥 칠까? 하나 먹고 더 된 적 같은데 오우 진짜 잘 맞았다 오우 잘 맞았다 탄도도 뭐 미사의 척만 하네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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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이 이미 버린 스코어 그냥 치고 싶은 대로 치세요 재밌게 됐다 높지 말아 높이 됐어 하하하하 그냥 마음 비우고 천천히 쳐 하하하하 가서 코치는 바꿀거예요 아뇨 아뇨 이렇게 쳐봐요 저랑 저희랑 같이 가서 치시죠 네 가요 찼어요? 응 근데 어디서 하는지 안 보인다 좀 두껍게 말하는데 약간 좌측으로 치다가 공이 안 보였어요 이건 여권이라서 이거 어느정도 비전이 더 안되서 공연님 공이 어디 있어요? 공을 찾는게 아니라 네 아 그래 어떻게 해요? 다른 공을 찾을게요 내가 먼저 찾을게요 이 공은 어느 공? 거기 있는 공인가? 어느 공이에요 어떤 공인가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아 통제 맞아가지고 얼굴MP 하나 좋아 말린다 아 따라 따라 iffs 여긴 드라이브 사보셔도 되세요, 누군다. 네, 드라이브 차요. 바람이라서 공이 생각보다 많이 안가와요. 빠질 일이 없겠어요. 더윗 apt- 저랑 비슷한데 떨어진 것 같은데? 어. 그죠? 저기에서 저까지 그림까지 꽤 깨 보인다고. 327이요. 모래에서 살겠다 다 맞았어요 모래가 저기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이리로 오실래요 가자 나 한창 쉬웠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치 나 다시 왔어요 마이너로 왔다고 생각할게요 여기 멈추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다시 이렇게 넓은데 처음에 왔어요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방안 안 돼 고구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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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거리가 좀 늦은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 건가 그냥? 너무 잘 쳐요. 뭘 잘 쳐? 얼굴도 얼굴한데 너무 잘 쳐. 잠깐만. 나온 파마의 달랐어. 큰 놨네요. 거기는 세복인가요? westyou little woman 나 참lesia ig 제 것과 줄 아는 300 Corn 정상예 now 부딪힘 나보다 잘 늦췄네 오 좋아 굿샷 바람을 가르고 잘갔다 문 데려갔지 아 잘갔어 내려와 오! 아 진짜 죄송해요 지금 방금 그 영상으로 들어보고 싶다 저기 가르침을 드렸구나 나오면 주우나 나오면 주우나 누구만 넘긴다고 그냥 주우나 싸의 시험 서울모드 출발 자 내려오진 않았는데 여기 딱 north 안내려왔다고 저쪽은 부동산인데 딱 중간에 박혔어 이럴땐 원래 이쪽으로 치는 거야 찬스야 내려오는 거든 해서 내가 욕심을 부릴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야 지금 피가 꽂아놨으니까 그냥 건수 한번 더 치자 그냥 빠르게 지금? 응 바로 쳐 그냥 연습스윙하지 말고 치지마 연습스윙은 내가 볼 때 별로 의미 없으니까 힘 세우직 빼고 힘 뭐야 욕심 그냥 골 머리 돌리지 말고 골만 보고 쳐서 쳐서 골만 보고 있다 생각하고 이게 어디지? 그래도 마치긴 마치는데 안 보였어 근데 그래도 이제 못봤는데 다음날 골갑니다 우측으로 팩켰어요? 네 저 옆으로 완전 갔어요 그래서 오비였어 여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도 안 나요 면짝 완전 간단해요 바람도 안 불어 깃당 치신 것 같은데 깃당이 쳤어 아 걸렸다 에이 거기서 칠게요 어? 지금 감사합니다 머리는 마른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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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쉬면 안되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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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올라가기 귀찮은데? 좋은 거 아니에요, 결국? 아, 좋은 거야. 나이스! 잡았다. 네, 굿샷. 굿샷. 여기 센터 버전이 약간 오른쪽에도 오세요. 첫 손이 드시라고. 드립이 나오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아니, 큰, 큰. 이거 반대로 구간. 인형으로 제가 7번을 한 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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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데로 갔어 군데로 이야아 멀리졌다 근데 근데 옆으로 갔잖아 네 옆으로요 아 나 운다 울리려 그랬네 어디 공포 갔어? 저 옆으로 갔어 내려가서 시골이 도세요 운을 가려고 했는데 저기 맞바람이 피를 똑바로 세워야 돼 뭐하고 있어요? 앞으로 기울었어요 아 이것도 중요해요? 어 조용히 해 오리 바꾸어 아이고 여기 공포 하나 더 쳐요? 응 공이 날아오네요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갔어요? 우측으로 날아갔어 우측으로 우측으로 버리라고 했잖아 탁구가 3040m 하는 것도 아니고 넘기겠다 넘기겠다 음 하하하하 엉청 흥 난다 또 건너가서 치실게요.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공간을 열어서? 네. 있어요. 있어요. 내가 철원에서 저렇게 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타수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히트 보면 안 돼요. 둘이 짐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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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짐이었구요. 벌써 일어날 광고 x2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Вот 일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miten allez 풀러왓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잘 쳤다 어 근데 이거 나랑 비슷하게 가려야겠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나무 뒤쪽으로 나무 뒤쪽으로 그게 보여요? 그게 어떻게 보여요? 맨 이쪽에 나무랑 다음날 판이도 제꺼 보셨어요? 아 네꺼 완전 넘어갔어 다시 볼을 바꿨거든 그 볼을 계속 뒤집어 나간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별로 안좋은데? 힘 빼고 꼭 물에 힘 빼 힘 빼 또 한번 공 어디갔어? 어? 저기 맞고 밑에 떨어졌어 밑에 떨어졌어 여기가 뭐야? 여기 앞에 있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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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지금 출신했던 그리고 사실은 원래 우리분이 아주 많아 여기에요 여기 우리 이제 공 받는다고 줘야 되는데 여기 원래 아 이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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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을 더 볼게요 검은 한 분 추가요 후안 원리권 하나 쓰겠습니다 전방도 안 써주면 전방은 일본으로 썼어 아 그렇고 나 신고를 해줄게 짧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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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가 높게 나오면 저기 바람이 있나? 아이고 좀 높게 진짜 제가 개인쪽에는 발 맞는데 이쪽에 지금 아 아니 내가 한번 찍어볼게 네 140에서 45 고리는 맞는데? 147? 이게 145인데? 잘못 맞았네 잘한다 여보 오른쪽 갑니다 굴러서 어디까지 가는지 볼게요 오우 또 굴러서 네 내려가셨어요 하필 너무 해주세요 오른쪽 근데 하나 볼 수는 있어 내가 항상 무새다 무새잖아 올려놓으면 그렇게 달라 탄도가 높아져 올라가는 탄도 높아져 신보다 위쪽 봐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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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박고 오른쪽 벗겼어 하 să 놀 거야 아아 아프니훈이 오후 2개 자아.. 갓뚜 안걸도 안걸대 왜 그래? 동야빛이 자라버리지? 됐어? 질렀다. 오! 도그렉을 타고 갔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푸네. 오늘 양프로TV 업로드 하려면 힘들었는데? 하지마. 하지마 임마. 방송 좀 그만둬 임마. 로코딩하는데도 용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20분맞이. 오늘 업로드 못될수도 있어요. 흐름이 야! 이게 어디에 핀이 있는거에요? 여기 백스피터 나무 인데 있네. 핀 위치는 한쪽 정도에 있어요. 잘 못 쳤어 아직. 여기 여기? 네네. 이렇게 가다가 쪽으로 쉬거든요. 앞에 나무는 있는데 손 한번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정타 맞은 건데. 고객님은 거리 나니까 너무 또 위바도 안 되겠네. 사실은 얼라이벗터 생각했어. 코를 너무 위쪽에다 놨어요. 왼쪽에다 놓고 쳤어요. 과연? 기대하게 한다. 사람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로봇. 멀리 갔다. 이번에 스트레이트야. 정말 무슨 챔피언십 간다 이거. 아니요. 아니요. 넘어가진 않았어요. 챔피언십 같아. 왜 이번에 부호가 안 걸렸어? 공을 제대로 잘 돌렸더니 잘 맞았네. 저기 저기 라이트 있는 쪽. 네네. 라이트 뒤쪽. 고객님은 라이트 가기 전. 네. 가기 전. 보여요? 네. 보이네. 고객님은 머리 맞고. 그런데 건수님은 연습 스윙이 엄청 좋아. 힘 빠져. 힘 빠져 있고. 봐. 그렇게 훔치면 돼. 욕망을 빼고. 응. 지금처럼 치면 돼. 그냥 연습 스윙 하듯이. 연습 스윙 할 때. 연습 스윙 할 때 차이가 뭔지 알아? 빨리 빨리 빨리. 백 스윙이 늦었어. 백 스윙이. 똑같은 연습 스윙인데. 앞에서는 있잖아. 빨랐는데 지금은 엄청 늦었어. 백 스윙이. prop2 각. 백스윙이. 백 스윙이. 백스윙이. 백 스윙이. 백스윙. 백스윙. 최대한 공작 Qué? 로맨. 하나bros. original. 마지막이 좋아야 기분이 좋지 엄청 살았어요 필만 봐 이거만 봐가지고 머리받고 머리받고 원래 그거만 보고 쳐야돼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저기 가운데 있는 데 갔어요 양플러TV에서 보세요 이게 보이나? 화면에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어디갔어? 여기 지금 병포로야 훅이 났나? 슬라이스, 슬라이스 아, 위로 갔어요? 네, 해서도 쪽이요 아, 거리 나시는데 방향만 다 봐주면 되는데 나의 마지막 라운드는 끝났다 아, 근데 저게 드라이버 너무 무거워 아, 전 이렇게 진짜 잘 맞았는데 바꾼거야? 응 왜 바꿨어? 귀걸이 내리려고? 그냥 한번 바꿔주세요 전에께 너무 잘 맞았다 재미없어서 아, 진짜 잘 맞았다 아, 굿샷 아, 드라이버 잘 맞았다 덥습니다 덥습니다 아, 저기로 가지고 있어요 네, 뭐였던 방향인데요? 방향은 그쪽에 저 까만거 왼쪽 아, 저기로 하고 이렇게 하나 더 쳐요 마지막으로 우선은 어제 오늘도 그린핏 두 배 내고 가셔야겠다 어 휘었다 휘었어 엄청 휘네 엄청 휘네 저도